형, 손 잡읍시다, 우리.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 이거 운동할 때보다 더 힘든데? 몇 명 됐어요? 형이? 형이 시작하자마자 다 뜯은 거야? 이게 두 갈래밖에 없으니까. I got you. 오빠. 아, 여기서. 아, 꽃님이. 봤어? 꽃님이래.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듣기는 거 봤어? 정돈에서 맞췄어. 오빠. 야, 나보다. 야, 이렇게 여자 둘이 같이 때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럼 빨리 이리 와. 넣어주세요. 빨리. 같이 달려. 오빠, 진짜 우리. 오빠, 진짜 우리. 오빠, 진짜 우리. 어디 있는 걸까? 어머, 할래. 야, 무슨 얘기야. 야, 빈 형 속이라면 이제 무슨 얘기야. 속시만, 이거. 유현진하고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진짜 개인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연 씨는 석진아 못 듣고 싶네. 우리 그거까지 해 주자, 오빠. 아니, 석진아 어디인 줄 알아야지. 정말 정글이다, 오늘은. 육식 동물들이 많아. 마셔지지가 않네.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지. 나가보자. 나가서. 눈에 띄는 아웃이다. 오늘은 눈에 띄는 아웃이야. 아웃이야. 서 volte 날에는 죽을 거야. 알と思った 거 아니야? rig beef bak so. 신수야, 신수야. 신수야. 야. 신수야, 신수야. 진정. 진정. 아 알았어. 아 오늘 잠깐만. 아 둘이 한편이야? 여광입니다. 야 씨 이게 이렇게 무조건 갈린다니까? 내가 태어날 혜진아 너는 그쪽 비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지그재그 청소하는 갈지 마지막에 제가 져주기를 했어요 걔도 멀리서 왔는데 1등 지켜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지마 아니 진짜 오지마요 오지씨가 진짜 안돼 안돼 오지마 오지마 아니 주신 선수랑 원래 갱경을 잘 알아요? 주신 선수랑? 아니하고요 잘 아시죠? 친해요? 네 아니 어차피 우승 하시는 게 좋잖아요 이게 혜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팀을 합쳐서 일단 주신 선수랑 우리가 아웃을 시키죠 우리가 일단 주신 선수랑 우리가 아웃을 배신 안 하세요 아예 배신 안 해요 내가 배신 안 하기도 유명해요 올라와 봐요 진짜 네 그래 내가 한번 안 하자 나도 나름 진 적잔데 통화해보자 그래 과연 조금 이쁜